신서우, 신규혁, 이경태, 이장원님 모시고 무대인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신규혁 성원님부터 인사와 캐릭터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관람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닌젤터틀 뮤턴트 대소동에서 레오나르도 역을 맡은 소우, 신규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항상 이 자리는 좀 떨리는 것 같아요. 닌젤터틀 뮤턴트 대소동에서 미켈란젤로 마이키 역을 맡은 소우, 신규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호. 네, 슈퍼블라이, 이장원입니다. 저희가 이제 막 영화 관람하신 관객분들께 영화 장면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대사와 재현을 준비했는데요. 듣고 싶으시죠? 네. 네, 그럼 이장원 성원님부터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괜찮은 애들인 줄 알았는데. 지옥에서 보자고, 꼬맹이들. 사실 난 왓피도 피자에 올려먹는다. 알파 대형으로 갈라!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럭키드로우 이벤트로 한정판 스케이트보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좌석 추첨을 통해서 한 분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신규혁 선생님이 나와서 하나 들어주세요. 2, 5번, 혹시 있어요? 2, 5번 계실까요? 2, 5번 계실까요? 부모님 나오셔서 찍으세요, 부모님 나오셔서 찍어주세요.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리자 터틀 뮤턴트 대수도 벌써 재밌다는 소문이 많이 나있는데요. 오늘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관람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원어 소무진들도 훌륭하지만 한국에서도 정말 훌륭한 소문들이 열심히 녹음했습니다.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 오늘 나머지 하루도 즐겁게 보내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바로 개봉한 줄 알고 안 됐지만 와주셔서 관람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얼른 얼른 우리 입소문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루는 3번 꼭 주위 분들에게 너무 너무 좋습니다.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받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진정 꼭 재미있었다면 입소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제만 불러 가야겠죠? 네, 그럼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촬영, 인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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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사랑해요.